한글자막 by 한효정 하지만 난 잘 모르겠어 내가 필요한지 중요한지 모여봐, 들어봐 너에게만 말해줄게 하리라, 데리라, 이로리라, 에리라 하나번인 구원에게 유일성의 하나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 애차나 리라, 하나, 자나와 함께 떠나요 RUTC 유치원으로 모여봐, 들어봐 신기하고 재밌는 성경여행 놀라운 비밀여행 RUTC 유치원으로 모여봐, 들어봐 신기하고 재밌는 성경여행 놀라운 비밀여행 놀라운 비밀여행 놀라운 비밀여행 3회 하나님을 떠나게 된 비밀 고금으로 세계를 정복할 RUTC 유치원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 힘차게 외치고 RUTC 유치원 시작해보도록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같이 몸도 튼튼 영도 튼튼해지는 RUTC 유치원 제조 시작해볼까요? 네! 뛰어요 랩너트 제조 예! 달려요 랩너트 제조 예! 두 눈 반짝 크게 뜨고 랩너트 제조 시작! 소중한 두 손 주님의 언약을 꼭 붙잡고 소중한 머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거야 든든한 두 다리로 꼭꼭 걸어서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1, 2, 3, 4 온몸 구석구석 끝까지 예수님의 능력이 마음 깊이 깊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랩너트 전도자 랩너트 선교사 뛰어요 달려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음지라 알리티시 유치원 친구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있나요? 믿음의 고백도 드리고 신나는 체조도 있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에요 찬하네 찬하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찬하 안녕 그런데 그렇게 가쁘게 어디를 가니? 사실 어제 목사님 말씀 듣고 아주 아주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니래랑 하나하며 얘기해 주려고 막 가던 중이었어요 그게 뭘까? 너무 궁금한데 음 니래랑 하나하며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 기대되네 어떤 중요한 이야기일지 그런데 찬하야 어쩌지? 지금은 말씀 들으러 갈 시간인데 그러면 말씀 듣고 제가 어제 겪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 그래 그럼 우리 말씀 들으러 가보자 말씀이 쏙쏙 믿음이 쑥쑥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출발! 복음으로 세계를 살릴 랩런드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과 사람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약속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어떤 약속이었는지 잘 들어보도록 해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과 함께 하시며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다만 한 가지 꼭 지켜야만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악한 영 사단하게 속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된 것이었어요 이것을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원인이 된 근본 문제라고 해요 어느 날 악한 사탄은 뱀 속에 들어가 여자에게 찾아와 물었어요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아니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있구만 이거 이거 내 거짓말이 통하겠어 아니야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까 봐 못 먹게 하신 거지 어? 정말 그럴까? 뱀의 말을 듣고 보니 저 열매 정말 먹음직스럽게도 생겼네 보기에도 좋고 저것만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 같은데 여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에 그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죠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어 먹게 했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사람은 그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고는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지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사실은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서 이렇게 숨어 있어요 누가 벗은 것을 너에게 알려줘야 했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은 것이냐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살게 해주신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여자가 저에게 열매를 줘서 그만 저는 뱀이 저를 꿰어서 먹은 거예요 뱀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받고도 한 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과 죄를 지키한 뱀을 심판하셨어요 뱀에게는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 것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아기를 낳는 고통이 커지게 하셨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담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평생 수고하고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뱀 속에 들어가 사람을 속인 사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죄의를 지은 사람을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두실 수 없었어요 죄인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는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누워 지키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사랑하셔서 약속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사탄의 말에 속아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갖게 됐고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었죠 그때부터 이 세상에는 죄와 고통이 시작되었어요 우리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힘들고 아프고 죽게 되는 모든 문제들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약속을 말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답니다 찬아, 엄마 반짝거리 사러 슈퍼 갈 건데 같이 갈까? 네, 좋아요 슈퍼 사면 내가 좋아하는 시원한 음료수 달콤한 초콜릿 다 사달라고 해야지 엄마, 엄마도 음료수 사주세요 너무 더워서 목이 말라요 찬아야, 몸에 주차하는 음료수보다는 물을 마시는 게 좋아 아, 싫어요 시원한 음료수 사주세요 찬아야, 엄마가 이야기했지 음료수나 사탄같이 달콤한 간식들이 먹을 때는 좋지만 우리 몸에 뼈와 이를 상하게 한다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쁜 슥인들이 입안에 남아서 아, 그들은 싫어요 시원한 음료수 사주세요 찬아야 찬아, 그렇게 고집 비우고 뗐으면 슈퍼에 데려갈 수 없어, 알겠지? 알겠어요, 엄마 그 초콜릿 먹고 나서 꼭 물로 입 깨끗이 헹구고, 알았지? 네, 엄마 알겠습니다 랄랄라, 음, 맛있어 역시 입안에 넣으면 사르르 녹는 달콤한 초콜릿 매일매일 먹어도 맛있구나 찬아야, 노을자 어, 찬아야, 너 어디 갔다 왔어? 응, 엄마랑 슈퍼 갔다 왔어 아, 간식을 들고 있는 거 보니 너 또 엄마한테 사달라고 졸랐나 보구나 그 초콜릿 한 잔만 먹지 말고 나도 좀 줘 누구밖에 없는데 하나, 너도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면 되잖아 우리 엄마는 그런 것인가 잘 안 사주셔 못 매력치 않다고 그럼 특별히 초콜릿 한 입 줄게, 먹어봐 찬아야, 너 그런데 이런 간식 먹고 양치질은 잘 하니? 왜 간식 먹고 양치질을 해? 우리 엄마는 밥을 먹고 나서나 달콤한 간식을 먹고 나서는 꼭 양치질을 해야 충치가 안 생긴다고 하시던데 해, 우리 엄마도 맨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난 양치질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걸? 어떻게 간식을 먹을 때마다 양치질을 해? 그렇지 않게 조심해, 우리 오빠도 양치질 잘 안 하다가 충치가 생겨 치과에 가서 치워봤단 말이야 내 입은 천천해서 괜찮다니까 이것 봐, 맨날 과자랑 사장이랑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하유, 찬아야 아이고, 야, 왜 이렇게 갑자기 이가 아픈 거지? 찬아, 왜 그래? 무슨 일이니? 엄마, 이가 너무너무 아파요 아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안 되겠다 일단 아픈 것을 느끼는 이 약을 좀 먹어보자 조금 기다리면 나아질 거야 찬아야, 좀 어떠니? 이제 좀 괜찮아요 그것 봐, 달콤한 간식만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그리고 엄마하고 한 약속 잊어버렸니? 달콤한 간식을 먹었을 땐 안 찬아야, 이제 하나도 안 아픈걸요? 찬아, 이제 보니 엄마하고 한 약속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 같은데 날이 밝으면 어서 치과부터 가보자 치과요? 안 돼요! 싫어요! 아프면 아까 그 약 더 먹으면 되잖아요 이런 약은 아픈 것을 잠깐 잊어버리게 해주는 거지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는 게 아니야 병원에 가봐야지 이가 어떻게 썩었는지 치료할 수 있으니까 안 그래요 저번에 보니까 입안에 약도 넣어야 하고 위잉 하는 소리도 나고 무서워요 찬아야 자, 찬아라고 했지? 어휴, 어디 보자 아, 이봐 더 크게 어? 아이고, 이가 많이 썩었네 조금만 느끼면 큰일 날 뻔했다 선생님, 찬아야 이가 많이 썩었나요? 네, 어머니 찬아가 음료수나 사탕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아, 뭐 꿋꿋 일을 다 끄라고 했는데도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찬아야, 선생님이 일을 싫어하기 전에 찬아가 먼저 약속 한 가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무슨 약속이요? 찬아가 달콤한 간식을 좋아하는 건 알 것 같은데 우리의 이는 사용한 후에 꼭 닦아주고 또 관리해 주지 않으면 금방 상한단다 그러니까 앞으로 찬아가 밥을 먹거나 간식을 먹고 난 후에는 이를 꼭 닦아줘야 돼 약속할 수 있지? 네, 생각해 보니까 엄마하고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찬아가 엄마와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구나 선생님이 찬아를 나쁘게 하는 춤취를 치료해 줄 테니까 찬아는 약속 잊어버리지 말고 꼭 지키기 바래 알았지? 네, 선생님 찬아야, 오늘도 말씀 잘 들었니? 어떤 말씀이 생각나? 저 오늘 진짜 말씀 잘 들었어요 사람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게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이유라는 말씀이 기억나요 우와, 우리 찬아 정말 말씀 잘 들었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엄마를 했던 약속이 생각났어요 엄마가 밥을 먹거나 다른 음식을 먹고 나서 꼭 양치질을 하려고 하셨는데 제가 약속을 안 지켜서 이가 아팠잖아요 무선 지켜서 치료도 받고 그래 찬아야, 아프기 전에 약속을 잘 지켰으면 괜찮았을 텐데 엄마가 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을 주신 거야 그런데 그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시작이 되었단다 약을 먹어도 금방 다시 아픈 것처럼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면 또다시 문제가 오거든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아, 충치를 긁어내는 것처럼요? 그래, 이를 썩게 하는 충치를 긁어내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재와 사탄의 찌꺼기를 긁어내고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를 채우고 덮는 거지 우와, 정말 재미있어요 재와 사탄의 충치를 긁어내고 예수님이 새롭게 근본 문제를 해결해요 저 얼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들아 하나한테 말해주고 와야겠어요 저 나갔다 할게요 다친다, 천천히 가 여기 흙탕물이 있어요 이 흙탕물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맑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막대로 저으면 다시 이렇게 흙탕물이 되고 말지요 바로 근본 문제처럼요 잠시 해결이 된 듯 보여도 잠시 후면 다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럼 이 흙탕물은 어떻게 하면 맑아질까? 한번 실험해 보기로 해요 깔때기에 거름종이를 깔아주세요 커피 내릴 때 쓰는 종이도 좋아요 깔때기에 거름종이를 깔고 휴지 한 장을 넣어볼게요 그 위에 또 거름종이를 하나 올리고 여기에 이제 흙탕물을 부어볼게요 선생님이 한번 부어볼게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물이 깨끗해지고 있지요? 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제 이 물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막대로 저어볼게요 어때요? 다시 흙탕물이 되지 않지요? 왜냐하면 물을 더럽게 했던 원인이 되는 흙들이 이 깔때기에 다 걸러져 나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이 되시는 사단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니 다른 문제들도 해결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깨끗한 물 만들기 실험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꼭 해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이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메 그도 먹은지라 아까 찬아가 중요한 일이 있었다고 했던 게 바로 그런 일이 있어서였구나 정말 큰일을 할 뻔했지 뭐예요 아휴 지금도 윙윙 돌아가는 기기만 생각하면 가슴이 툭툭툭툭 엄마랑 약속만 잘 지켰어도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맞아요 그래도 근본 문제가 뭔지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와 우리 찬아 정말 멋지다 아마 선생님 생각에 찬아는 평생 근본 문제를 잊지 못할 것 같아 흠 그럴 것 같아요 알리티씨 유치한 친구들도 잘 보았지요 우리의 근본 문제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거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죄와 사단 권세에 빠지게 된 이 문제 이 근본 문제를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잖아요 찬아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여자여성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 우와 역시 하나님은 찬아를 정말 사랑하신다니까 이 비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비밀인데 그럼요 전 하나님의 장일잖아요 알리티씨 유치원 친구들도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승리하도록 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안녕 알리티씨 유치원에 시청하는 랩런트의 모습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우리 랩런트의 모습을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알리티씨 유치원으로 모여봐 들어봐 신기하고 재밌는 성경여행 놀라운 비밀여행 놀라운 비밀여행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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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랩런트의 모습을 감사합니다.